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였죠. 주제 묻는 거였고, 서두의 주제가 딱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 보시다시피 높습니다. 답지 확인한 친구는 봤을 거야. 틀렸으면 안 됐는데, 그래도 혹시 헷갈렸을까 봐.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글의 구조까지 같이 확인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장에 주제와 동시에 소재까지 나와 있었죠. 가볼까? 소재,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음, 전통이죠. 전통은 중요한 요소야. 근데 무슨 요소? Can not be ignored. 무시되어진 안 돼. 뭐에 있어서? In the creation of architecture.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잡자면은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이 되겠죠. 건축에 있어 전통은 중요하다. 이게 거의 끝인 지문이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나와줘야겠죠? 뒤쪽 가서 확인할게요. 대체 왜 그렇게 전통이 중요한 건지. 내려가서 보니까 전통은 필수적인 요소야. 어떤 요소인데? That allows. 허락해주고 있죠. 새로운 작품을 to connect with, 연결시켜주는 거죠. 사람들과. 근데 어떤 차원에서? 정서적인, 그리고 또 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이 건축에 있어 전통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뭐 때문이다? 전통은 connect with,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대. 첫 번째 이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the recollection. 얘가 회상시켜주고 다시 복귀시켜주는 게 되겠죠. recollection. 다시 회고해주는 건데, of the familiar. 친숙한 거에 대한 기억상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쌤, 친숙함 왜 나왔어요? 할 게 아니고 한 지문 주제 한 개니까, 친숙함 뭘로 볼 수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 했던 전통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전통은 우리가 원래 아는 거였으니까, 친숙함이 되겠죠. 얘 지금 전통이고요. 이러한 전통에 대한 그 복귀, 그러한 친숙함과에 대한 회상,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측면인데, 디자인 측면이고요. 걔는 바로 만들어준대. 무엇을? pleasure. 즐거움 만들어주고 있죠. 두 번째 이유 나왔네요. 전통이 좋은 이유, 뭐 때문이었어?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대. 이게 2번 이유였고요. 거기에 대한 표현 설명. 이러한 감정인데, 즐거움이나 만족감 같은 그런 감정은 존재하고 있죠. Because 왜? 우리가 즐기니까, a sense of, 안정감을 즐기는 거죠. Among things,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안정감 느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게 전통의 두 번째 좋은 이유였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가보니, reference, 참조하는 거죠. 이전 전통을 참조하는 것. 그것은 common component, 공통된, 흔한, 잘 쓰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대. 세 번째 이유가 나왔고요. 뭐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요한 건축, movement. 얘가 물론 운동의 뜻도 있지만, 지금 현재 움직임 가리키는 거니까 현재 트렌드, 동향이라 봐도 오케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건축, 동향에서 이러한 전통을 쓰는 것이 흔한, 공통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표현 설명.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잠깐 확인할게요. 지금 보시는 while,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이특 가능하고 두 번째, 주어가 동사한 반면에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특까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어떻게 쓰였는지 물론, 문맥상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뭘로 쓰인 건지 한번 가볼게. while 다음 갑니까? 이러한, 아까 movement, 뭔 뜻이었다고? 지금의 움직임이니까, 동향 이런 느낌 있다 했죠. 지금 이러한 동향이 utilize, 사용하고 있긴 해. 뭐를?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자제 되겠죠. 지금은 건축 자제와. 그리고 또 발명 중이래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고 있어. 그렇긴 한데, 각각의 그 동향이 evoked의 뜻이 evoked 하면 불러내다의 뜻입니다. 불러낸데, 뭐를? 감정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having its roots, 그것의 뿌리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키워드, 이전의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는 게 되겠죠.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전통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앞에 나온 while 얘기 있지. 이 while 안에 나왔던 내용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제, 그리고 새로운 건축 형태였으니까, 이 while절과 주절의 내용이 반대가 되고 있죠. 그럼 이때 while은 2번 뜻,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종의 양보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밑밥 깐 거야.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각각의 건축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감정적인 반응은 전통에 뿌리 두고 있다. 이 얘기도 했죠. 주제는 쉽게 잡았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건축에 있어서 전통의 중요성 세 가지가 나열된 구조였고요. 그럼 선지 가서 확인할게요. 누구 때문에 뭐는 X고, 왜 답인지 체크합시다. 먼저 1번 가서 보니까, 전통 나와 있었죠? 전통이 중요한 요소로서, 뭐에 있어? 건축에 있어서, 정확하죠? 답 1번 골라면 되고요. 나머지 거 5답 확인할게. 자, 2번 가서 보니까 노력들인데, 무슨 노력?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들, 애초에 노력들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보니까, 다양한 예술에 있어서, 딴 예술 안 나왔고, 오로지 건축밖에 안 나왔죠? 아예 아니네요. 앞뒤로 아니었고.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혁신이야. 근데 뭐에 있어서? 건축 자재의 사용에 있어서. 이런 걸 지금 현재 이 건축이 하고 있기도 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전통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전체 주제가 아닙니다. 혁신 땡이었고, 4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긴 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전통이었죠. 마지막에 낚이면 안 되고요. 신기술 안 되고. 마지막 가서 보니까, 혹시 5번 골랐을까? 5번 체크해 볼게요. 이 팩트, 효과 결과인데, 기술적인 혁신이래. 우선 지문 전체 주제가 혁신이 아닐 뿐더러, 게다가 전통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혁신이 가져오는 효과가 아니었죠. 정확히 바꾸자면, 전통이 가져오는 효과가 되겠죠. 뭐에 있어서? 온, 알키텍처에 있어서. 이렇게 바꿔야겠죠. 답 그래서 1번 골랐으면 잘했고,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